안녕하세요. 소퍼브레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 수학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시행한 수능이고요. 이 영상에서는 공통 영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여기에 있는 4를 2의 제곱으로 고치고 싶죠.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2의 루트 3 더하기 2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루트 3 빼기 2제곱이니까 이거 곱하면 3 빼기 4가 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1에서의 미분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걸 미분하시면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x자리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등차수열이라고 나와 있고요. a2의 값이 6, 4 더하기 6 값이 36이다. 그랬을 때 a10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거의 중간값인 a5의 값이 뭐가 돼요? 18이 되는 거죠. 이거의 딱 절반인 18이 될 겁니다. 그러면 a2가 6이었고 a5가 18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3칸 동안에 12가 증가를 했죠. 그럼 a5에서 a10까지 가는 5칸 동안에 몇 증가해야 되냐면 20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18 더하기 20 하면은 38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까지 가는데 마이너스 1의 왼쪽이죠. 그리고 2까지 가는 거. 자, 여기 마이너스 1까지 가는데 이거의 왼쪽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거 보시면은 양쪽에서 오는 게 똑같은 값을 갖죠. 1이죠. 1. 그래서 더하시면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첫째 양이 1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1은 1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배를 해주네요. a2는 2배가 된다. 그래서 2가 되고 a3는 4가 되고요. a4는 8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8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a5가 되려고 봤더니 a4가 지금 7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가 아니고 아래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a5는 1이 되고요. a6는 2 반복이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a1부터 a8까지 다 지금 더해 주시면은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15 더하기 15는 3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3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0이 이 극값하고 이 극값 사이를 지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X 제곱 빼기 6X 빼기 12는 0. 6으로 나눠주시고 인수분해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2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꼭지점의 좌표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일 때는요. 여기에 X에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요. 2 곱하기 8은 16 빼기 12 빼기 24 더하기 K가 되겠고요. 이 값이 바로 여기에 Y좌표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는 더하기 12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0이라는 값은 이거하고 이거 사이 값이 되어야 되겠죠. 숫자를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0 더하기 K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7 더하기 K가 되는데요. 0이라고 하는 게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등식으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7보다는 K가 커야 되겠고 2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일까요? 1부터 19까지죠. 20은 안 돼요. 1부터 19까지 19개 그리고 0, 1개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6까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2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뭔가 결과가 숫자들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은 아무튼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를 그냥 X로 놓고요. X 빼기 X분의 6은 1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럼 X 빼기 3, X 더하기 2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X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니까 이렇게 이제 사분면을 그려보시면은 이 정도 영역에 속합니다.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은 이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플러스 값,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고 3만 될 수가 있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3이에요. 자, 그런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바로 탄젠트 세타죠. 이게 3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인 세타 대신에 3 코사인 세타를 넣어주시면은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4 코사인 세타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탄젠트 세타가 3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게 바로 이제 3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이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10이 되겠죠. 그런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값이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의 4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4 써주시고요. 분모 유리화해 볼까요? 그러면은 10분의 4 루트 1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약분하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2차 함수 이렇게 곡선이 있고요. 직선 Y는 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금방 그래프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0,5를 지나는 거고요. 이렇게 지나는 거고 그리고 Y는 X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부분의 넓이의 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빼기 이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X 빼기 X제곱 더하기 5X 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금방 그리실 수 있죠. 0,6 이렇게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 넓이가 바로 이 넓이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X는 K 바로 이렇게 똑바로 쓴 거죠. 이게 2등분을 한다. 그럼 뭐겠어요? 0하고 6, 그 중간인 3, 3을 지나는 그 직선이 되어야 이 넓이가 2등분이 딱 되겠죠. 그래서 상수 K는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Y는 2X 더하기 K가 있고요. 그리고 두 함수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 각각 P하고 Q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P, Q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그림이 없었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P부터 Q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다 이렇게 써놓고요. 우리는 K를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다라고 하는 거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간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P의 좌표를 갖다가 X, P, 그리고 Y좌표는 보겠어요? X, P의 2배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X, P 더하기 K 이게 바로 이제 P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여기에다가 1 더한 거 그러니까 X, P 더하기 1 더한 거 이게 바로 Q의 X좌표가 되겠고요. Y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에 2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2X, P 더하기 2 더하기 K 이게 바로 Q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는 뭐냐면요. 이 P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자리에다가 X, P를 넣으시면요. 3분의 2에 X, P 더하기 3 더하기 1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2X, P 더하기 K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Q라고 하는 점도 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에 이번에는 X자리에 X, P 더하기 1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X, P 더하기 1 더하기 1이 또 있으니까 더하기 2가 되겠죠. 더하기 3분의 8은 Y좌표 뭐예요? 이게 나와야 된다. 2X, P 더하기 2 더하기 K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식에서 이 식을 한번 빼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조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X, P가 살아남게 되고 K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K를 구할 건데 그러니까 K를 조금 살려두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요. X, P를 조금 없애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지금 3분의 2에 X, P 플러스 3제곱, 3분의 2에 X, P 플러스 2제곱. 이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지금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3분의 2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에 X, P 더하기 3제곱이 될 거고요. 이거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8이 될 거고 3분의 4에 X, P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 식에서 이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9분의 16이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7이 될 거고요. 이거는 3분의 6에서 3분의 4를 빼니까 3분의 2X, P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K 이렇게 되겠네요. 3을 곱해 주시면 3이 이제 없어질 거고요.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4 빼기 3분의 7 빼기 2X, P 이게 바로 이제 K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다시 쓰면 K는 마이너스 2X, P 계산하시면 더하기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한 K값을 한번 여기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에 X, P 더하기 3, 더하기 1은 이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2X, P, 2X, P 여기요. 그리고 더하기 2건데 이제 마이너스 2X, P 그렇죠. 더하기 3분의 5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날아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2에 X, P 더하기 3제곱은 1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3분의 2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X, P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X, P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K보다 X, P가 먼저 구해졌는데 아무튼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4 더하기 3분의 5니까 3분의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는 3분의 17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찾아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3차 함수고요. 그리고 Y는 FX 위에 점 0,0. 아 0,0을 지나네요. 그리고 그 위에서의 접선이 있고 그 접선하고 곡선 여기 위에서의 접선 1,2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 그리고 그 접선하고 곡선 Y는 X의 FX라고 하는 그 새로운 함수예요. 4차 함수가 되겠죠. 이거는 1,2를 지나는데 1,2에서의 접선이 또 있대요. 그 접선하고 일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 그리자면 이거 3차 함수는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0,0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X를 곱한 X, FX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는 1,2를 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과 여기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지나는 그런 접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되고 0,0을 지나니까 Y는 2X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Y는 2X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F'2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3차 함수이기 때문에 FX를 AX3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0,0을 지나기 때문에 X에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D는 당연히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F'X가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될 텐데요. 지금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F'0이 이게 바로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C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D는 0이었고요. C는 2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를 곱합니다. 뒤에다가 좀 써볼게요. X에 FX 이렇게 해주시면은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DX인데 D는 0이었고요. C는 2였습니다. 자,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AX의 3제곱 더하기 3B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4A 더하기 3B 더하기 4는 이게 바로 2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뭐예요? 1,2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1을 한번 넣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이것도 역시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0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3A 더하기 3B도 0이겠죠. 그러니까 A만 따로 빼줄 수 있고 자, 이렇게 지금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연립방정식 해서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A는 마이너스 2니까 B는 2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A, B, C, D 모든 개수가 다 나왔습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거는 F'2였습니다. F'2니까 이거는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B는 2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C는 2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X자리에다가 2를 넣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요. 마이너스 24 더하기 8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의역이 있고요. 그리고 함수가 F'X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기가 A다라고 하는 거 파악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그림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고 지금 탄젠트 A분의 파이 X가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Y는 F'X 지금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여기 A까지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그림이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될 텐데 그림이 친절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점과 A와 B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탄젠트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대칭입니다.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A까지 이르는 이 거리와 B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은요. 지금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함수하고 만난 점이 바로 C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말로 쓰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A부터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쭉 똑바로 그렸다. 점 A에서부터 이렇게 똑바로 가로로 똑바로 이렇게 그려줬더니 Fx하고 만나는 점 그게 바로 C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 굉장히 쉽죠.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서로 1대 2로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은 정삼각형 ABC, 이 큰 정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자 일단 이 직선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60도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바로 1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루트 3이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거는 y는 루트 3x라고 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만나는 이 빗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a분의 파이 x는 루트 3x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x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 점근선 있죠. 점근선 이렇게 나타날 텐데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는 점근선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2분의 a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아까 너무 이쪽에 그렸는데 이렇게 지금 이게 쭉 내려가는데 이거의 점근선 있죠. 이거 이게 바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이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4분의 a가 되는 거예요. x좌표가 4분의 a가 들어갑니다. 4분의 a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4분의 루트 3a가 되겠습니다. 4분의 파이는 뭐예요? 45도잖아요. 탄젠트 45도는 1이죠. 그래서 1은 4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고 a는 루트 3분의 4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2분의 a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루트 3분의 4인 그런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4분의 루트 3a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이거에 제곱하면은 3분의 16 해 주시면은 3분의 4 루트 3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함수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다. 0에서부터 1 사이를 왔다 갔다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랬을 때 이거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걸로 보니까 굉장히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이거 한번 인수분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y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는데요. y 대신 x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x 세제곱 여기 x 세제곱 해서 없어지고요. x제곱 x제곱 없어지네요. 그래서 y 빼게 x를 일단 인수로 갖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y제곱 넣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y제곱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xy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에 xy가 하나 들어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y제곱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y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더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이제 y 더하기 x y 빼기 1 해주시면 이게 딱 인수분해가 지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인수분해 조금 실수가 있나 해보시면 다시 전개해보시면 되죠. y제곱 빼기 x제곱에 y 빼기 1 이렇게 지금 해보면은 y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y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 x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0이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0이거나 아니면 이게 0이거나 아니면 이게 0이거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y는 x이거나 y는 마이너스 x이거나 y는 1이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뭔가 나타내 보시면요. y는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y는 1 그리고 y는 x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요. 함수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1에서부터 0 사이 지금 2 사이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지금 그려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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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구간이 나눠져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그냥 1이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x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y는 x 그리고 이거 이상은 또 1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그려지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무조건 최대값은 1이어야 되고 최소값은 0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무조건 그냥 1 하면 안 되나요? y는 1 여기 이제 x고 y였을 때 y는 1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최소값이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은 그런 지점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모양이 바로 이제 fx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 뭐 이건 뭐겠어요? 1이겠죠? 그리고 f0은 0이고 f의 2분의 1은 얘는 2분의 1이죠. 이걸 더하면은 2분의 3이 나온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상수가 이렇게 a, b가 있고요. 그리고 a는 1보다 크고 b는 a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점이 a, log2의 a 그리고 b, log2의 b를 지난 직선의 y절편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1보다는 a가 더 크니까 뭐 a점 이렇게 있고 뭐 b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뭔가의 y절편 이거 하고요. 그리고 a의 밑이 4네요. log4의 a, log4의 b 이거를 지나는 직선. 아마도 이거보다 좀 작겠죠. 여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지난다. 뭐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의 y절편과 이거의 y절편이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fx를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f1이 40이다. 그랬을 때 f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일단은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y절편. 이건 뭐 기울기하고 y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문제를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점을 지난 직선이 y절편이 같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f2를 물어본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y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거의 기울기는 그렇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대로 다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고 x1 이렇게 쓰고요. 한 점을 지나는 거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점 지나는 거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x 대신에 x 빼기 a 이렇게 해주고요. 더하기 로그 2의 a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난 직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은 어떻게 돼요? y2 이렇게 써볼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기울기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x2-a 더하기 로그 4의 a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거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만난데요? y 절편에서 만난데요. y 절편은 뭐예요? 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넣으면은 이게 두 개가 똑같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한번 두 개 똑같이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식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그냥 다시 쓸게요. 로그 2의 a 그리고 마이너스 a를 그냥 여기에다가 곱하고요. b 빼기 a 더하기 로그 2의 a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그 4의 b 빼기 로그 4의 a b 빼기 a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로그 4의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 빼기 a에 지금 마이너스 a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b 빼기 로그 4의 b 그리고 빼기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4의 a 이렇게 지금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로그 4의 a 빼기 로그 2의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봐주시면은 지금 2하고 4하고 이제 제곱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분의 1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로그 2의 b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의 a가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 이제 밑이 4인 거에서 2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a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일단 마이너스 없애주시고 2도 한번 없애주시죠. 그러면 b 빼기 a분의 a의 로그 2의 a분의 b 이거는 로그 2의 a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b 빼기 a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올려주시면 로그 2의 a분의 b의 a제곱 이거는 로그 2의 a의 b 빼기 a제곱이다. 지금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b는 항상 a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가 다 됩니다. 전부 다 양수예요. 그럼 로그 2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a분의 b의 a제곱은 a의 b 빼기 a제곱이 되었어요. 그럼 a분의 1의 a제곱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해주시고 이걸 없애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제곱이 없어지고요. b의 a제곱은 a의 b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졌고요. f1이 40이래요. x에다가 1 넣어보세요.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이에요. 이게 지금 40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푼 게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20, 이것도 20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x에다가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20의 2제곱 더하기 20의 2제곱이 됩니다. 그럼 400 더하기 400 해서 정답은 80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 800이 있나 한번 볼까요? 네, 2번에 800 이렇게 써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p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요. t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위치가 x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t가 0일 때도 x가 0, t가 1일 때도 x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프로 그려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t고 x 위치 이렇게 봤을 때 t가 0일 때 x가 0, 그리고 t가 1일 때 x도 0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함수고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하고 1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0일 때도 0, 1일 때도 0 이것만 딱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전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다. 속도가 vt인데 0부터 1까지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을 한 게 지금 2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1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1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만큼 거리, 이만큼 거리. 여기 1까지 갔으면 1까지 다시 와야 된다. 여기도 마이너스 1까지 갔으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 갔으면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럼 2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 보시면은 한 0.7까지 갔어요. 그럼 0.7까지 오면 1.4잖아요. 그럼 여기 한 0.3, 0.3 이렇게 해가지고 2가 지금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0.8까지 갔다. 마이너스 0.8, 0.8 갔으면은 1.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0.2, 0.2 이렇게 지금 가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을 보시면 0부터 1까지 vt는 0이다. 자, 속도를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변이라 그러거든요. 물리에서는 변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물리적인 것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뭔가 플러스만큼 적분이 됐으면은 마이너스만큼 적분이 돼가지고 0. 처음 위치로 딱 오는 거죠. 그쵸?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절대값이 씌워졌기 때문에 2가 되겠지만 여기는 절대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해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로 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0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0이 되어야지 처음 위치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어떤 그런 것이 0부터 1 사이에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1 넘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걸 넘어가 버리면은 2보다 커버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이 이쯤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도 이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안에서 움직여야지 1을 넘어가 버리면 이거 2를 만족을 절대로 못 시킨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 t가 0부터 1까지의 모든 구간에 대해서 x가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딱 1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는이 없고 무조건 작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 그러면 x는 t2는 0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0과 1 사이에 x, t2가 0인 0을 지나는 어떤 이런 점이 존재를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존재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1까지 찍고 딱 오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1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를 거쳐야 된다. 한마디로 여기 0을 한번 지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 디귿이고요. 보기 중에는 3번, 3번이 바로 이제 기억 디귿이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증명 문제인데요. 일단 증명 문제에서 빈칸이 있으니까 빈칸의 앞뒤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체를 다 보려고 하면 시험 시간으로는 조금 빠듯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모 칸을 앞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O2, 지금 A부터 O2까지 이 직선의 길이가 가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은 B, O2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리고 O, 1, D O, 1, D 지금 이거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다? 2루트 2K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K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A, B가 지금 K래요. 지금 여기가 지금 K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부터 여기가 지금 2루트 2K다라고 했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8이 될 거고 1이니까 9가 될 거예요. 9K 제곱 이렇게 될 건데 9K 제곱의 루트니까 이제 3K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3K가 이제 될 거고요. 가는 9에 좋네요. 자, 그 다음에 각도를 보면은 O2, O2 지금 여기에 있는데 B, O2, A, B, O2, A 그러니까 그게 지금 2분의 세타1이래요. 세타1은 이건데 원주각 중심각의 관계네요. 지금 이 세타1하고 이거하고 관계. 이게 지금 2분의 세타1이다. 이거 그냥 각도를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해놓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2분의 세타1은 이게 지금 각도니까 코사인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코사인 이건 뭐예요? 이거 분의 이거죠. A, O2. A, O2 분의 B, O2 이렇게 되는 거죠. B, O2. 그런데 A, O2 지금 위에서 구했죠. 지금 3K예요. 그리고 B, O2는 아까 2루트 2K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는 없어지고 3분의 2루트 2가 바로 낱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O2C, O2C 지금 이거네요. 이게 지금 무엇이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 이게 이제 힌트가 나오겠죠. 삼각형 O2BC에서 O2BC에서 지금 이 삼각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 그런데 BC가 지금 이게 K고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는 아까부터 얘기를 하듯이 2루트 2K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각도가 2분의 세타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세타가 2개 주어졌기 때문에 세타하고 마주보는 거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코사인 법칙 쓸 때 K제곱은 이거 제곱, 2루트 2K의 제곱, 더하기 O2C, 더하기 O2C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루트 2K까지 써줘야죠. 그리고 이거, O2C 곱하기 코사인 이거. 그런데 아까 코사인 2분의 세타1이 뭐라고 그랬어요? 3분의 2루트 2루트라 그랬죠. 그래서 3분의 2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시면요. k제곱은 8k제곱 더하기 이걸 한번 x라 그럴게요. x의 제곱 그리고 빼기 3분의 8의 2니까 3분의 16 그리고 k가 있고요. 지금 x입니다. kx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정리 한번 더 할게요. x제곱 그리고 더하기 7k의 제곱 그리고 빼기 3분의 16 kx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쪽에다가 한번 쓸게요. 인수분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x에 이렇게 써주시고 뭔가 k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곱해서 7k제곱이 돼야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16k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럼 뭔가 3분의 1 같은 게 지금 있어야 되고 그리고 7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3분의 1 뭐 3 일단 3분의 7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은 플러스 7k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9 해가지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네요. 이게 딱 되네요. 그러면 x가 3k 이거나 3분의 7k 이거나 에요. 자 3k 이거나 3분의 7k 이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k라 그랬는데 이런 게 k라 그랬는데 이 길이가 과연 3k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a부터 o2까지의 거리가 그게 바로 3k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 여기가 3k 이기 때문에 이건 3k 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7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3분의 7k. 그러면 다 구했네요. 가 다에 알맞은 식 fk gk는 각각 이제 3k 하고 3분의 7k 였죠. 그리고 나의 알맞은 숫자 p가 3분의 2 루트 2 였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3분의 2 루트 2 넣어주시고 이 자리에다가도 3분의 2 루트 2를 넣어주신 다음에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루트 2 곱하기 9분의 14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2가 될 거고요. 4 곱하기 하면은 9분의 56.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답형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쉬운 거죠. 이거는 로그 2의 120 빼기 로그 2의 15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고요. 5분의 120은 8이니까 로그 2의 8 이렇게 해서 3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죠. 넘어갈게요. fx 미분한 게 3x제곱 더하기 2x다. 그리고 f의 0이 2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분을 해보시면은 fx는 뭐가 돼요? x3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무엇이 나올 텐데 여기에다가 0을 넣으면 2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f1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1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지금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a8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뭔가 8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지금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2식하고 2식하고 보시면은 조금 비슷합니다. 어떤 게 비슷하냐면 지금 이거 곱하기 2가 이거고요. 이거 곱하기 2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전체적으로 2를 곱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k는 1부터 10까지 이거에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 2ak가 되는 거고요. 이거에다가 2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56에다가 2를 곱하시면 11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빼주시면은 이거 없어지고요. 이거는 a1부터 a8까지 더한 거고 이거는 a1부터 a7까지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a8 이것만 남습니다. 빼시면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그러니까 a8은 12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런 식이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a1부터 쭉쭉쭉 더해가지고 a10까지 더한 거 빼기 a1부터 쭉쭉쭉 더해가지고 a7까지 그런데 이건 뭐예요? 2분의가 다 붙었으니까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서 2분의 1 이게 바로 지금 56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2배에 a1부터 쭉 더한 게 자 이거 그리고 빼기 a1부터 쭉 더해가지고 a8까지 그렇죠. a8까지 더한 거 이거 한 게 지금 이게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배를 해주시면 똑같죠. 그렇죠? 2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될 거고요. 위식에다가 아래식을 빼주시면은 이거는 다 없어질 거고 a1부터 7까지 다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a8 이렇게 될 거고 112 빼기 100은 1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3차 함수인데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미분을 하시면은 3x제곱 더하기 2ax 빼기 a제곱 빼기 8 지금 이게 바로 이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극값이 되는 거죠. 자 이 3차 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 있죠. 미분값이 0이 되는 거 그 포인트가 바로 지금 이거를 만족시키는 점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이 두 개가 있지 않고 어떻단 얘기예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쓴 2차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이게 바로 중근이거나 아니면 실근이 없거나 했을 때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한번 해볼게요. b제곱 4a제곱이고요. 그리고 4ac 빼주시면은 4 3 12에 a제곱 빼기 8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a의 제곱 빼기 9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a 빼기 6a 이렇게 지금 되겠네요. 그래서 a가 0에서부터 6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2값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6까지가 되겠네요. 그걸 만족하는 최대의 실수 a값은 6이 되겠습니다. 정답 6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일단은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구간에서 스무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 가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닫힌 구간 0 1에서 fx는 x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건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된다. 0에서 1 구간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1을 지나고 0,0을 지나고 이런 정보들이 지금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1,1에서도 지금 연속적으로 스무드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f'1 여기 1,1에서의 기울기도 역시 뭐가 돼야 돼요?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보다 큰 구간에서 지금 f의 x 더하기 1 빼기 x의 fx는 ax 더하기 b이다. 그랬는데 뭔가 직선의 형태죠. 그리고 이것 빼기 이거는 직선의 형태다. 그렇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거 이외에 지금 ab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단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앞에 가에서부터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f0은 0이고 0,0 지나잖아요. 그리고 f1은 1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유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x에다가 일단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1 빼기 지금 이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ax 더하기 b인데 x 0이니까 이거는 b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f1이 1이죠. 그러니까 b는 1이다. 아, b는 1이구나. 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x는 1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2가 나올 텐데요. f2 빼기 1 집어넣으면 f1이죠. 근데 f1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1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거는 ax 그런데 x는 1이니까 a 더하기 b는 1이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f2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3, f4 이런 식으로 또 구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물어보는 거는 지금 1에서부터 2까지만 좀 관심이 있어요. 그 이후의 값은 우리가 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1에서부터 f2까지의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3, 4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구해나가는 게 큰 의미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뭐예요? x가 0에서부터 1, 2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f1하고 f2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런데 x가 0부터 1까지는 지금 fx는 x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번 조금 이용을 해줘 볼게요. 자, 20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지금 0에서부터 1이다. 그러면은 fx는 x하고 지금 같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줘 볼게요. fx 플러스 1 빼기 지금 fx 자리에다가 x를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 이거는 ax 더하기 지금 b는 1이다라고 구했었죠. 그러면 f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다. 그리고 구간 주의하셔야 돼요. x가 0부터 1이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f1부터 2까지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f1부터 2까지 그게 바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ft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t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a의 t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전개해 주시면 t제곱 빼기 et 더하기 1 더하기 at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t제곱의 더하기 a 빼기 2의 t의 더하기 2 빼기 a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거를 미분을 해보시면은 2t 더하기 a 빼기 2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기울기가 1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도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지금 1부터 2 구간에서는 1부터 2 구간에서는 fx가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a는 1을 한번 넣어볼게요. x제곱 a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지금 이게 바로 1부터 2 구간에서의 그 값이 된다. 함수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60 곱하기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요. 1부터 2까지 fx dx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적분을 하시면 뭐가 돼요? 3분의 x의 세제곱 빼기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x고요. 이게 1부터 2까지 그러면 60 곱하기 3분의 8 빼기 2분의 4 더하기 2 빼기 이렇게 묶어주고요. 3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요. 60 곱하기 3분의 7 그리고 이거는 없어질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6분의 14 빼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11이에요. 6분의 11 곱하기 60 하니까 1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열이 있는데 첫 항이 2이다. 첫 항의 절대값이 2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항 그 다음 항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 다음 항은 그 이전 항의 두 배여야 돼요. 그런데 절대값이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항이 2라 그래도 다음 게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자, 이것도 뭐예요? 다음 게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쭉 나갈 텐데 부호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부호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4다.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1, 3, 5, 7, 9번째 항을 더한 값을 구하여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지금 항이 5개이기 때문에 5개를 갖다가 각각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거 한번 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하고 나를 보시면 첫 번째 항 2, 4, 8, 16, 32 그리고 64, 128, 256, 512, 1024인데 지금 앞에 붙는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빨리 찾아주셔야 되냐면은 1024는 절대로 플러스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1024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여도요. 이거를 다 더해도 어때요? 1024가 안 돼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앞에 항들을 다 더하면 그 다음 항보다는 무조건 작다. 그러니까 2, 4, 8, 16까지 다 더해도 32보다는 작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 4, 8, 16, 32 쭉 해가지고 512까지 더해도 1024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플러스 1024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한다. 그래도 어때요? 다 더했을 때 음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24는 플러스가 아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024다. 열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24다. 라고 하는 거를 빨리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2마저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마이너스 512면 어때요? 마이너스 14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죠. 마이너스 거의 뭐 100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256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24하고 512까지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12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256의 마이너스를 그러면 어때요? 마이너스 768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 앞에 있는 게 다 플러스라고 한다. 그래도 마이너스 14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256 그럼 마이너스 256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128이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128 플러스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128까지 나옵니다. 지금 뒤에서부터 더해가는 거예요. 64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64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32 더하면 마이너스 32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4에 거의 근접해 갔기 때문이에요. 자, 16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6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48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여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한 게 이제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 4, 8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냐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4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8까지 플러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딱 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머지는 다 플러스인데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024 이렇게만 이제 음의 부호가 붙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플러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뭐예요? 1, 3, 5, 7, 9번째 항 그러니까 1, 3, 5, 7, 9, 9번째 항 얘네들을 지금 다 더하라는 얘기죠.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줄 더하면 뭐예요? 40에 2 빠지니까 이제 38이 되는 거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예요? 6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더해주시면은 67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78이네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통 영역에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그런 함수는 3차 함수인데 최고 차항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항들은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자, 이건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쓰일지 안 쓰일지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떠오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t라고 하는 함수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방정식 이거의 프라임 x 뭐 이것을 0으로 만드는 이런 게 지금 t, t 플러스 2 라고 하는 그 구간에서 실근의 개수가 지금 몇 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수가 바로 gt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f'x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2점하고 2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여기에 있으면은 어때요? t하고 t 플러스 2 이 구간 사이에 실근의 개수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그쵸? 그럼 gt가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있는데 t가 지금 여기다. 그리고 t 플러스 2가 여기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뭐예요? 한 개잖아요. 한 개. 이럴 경우에는 gt는 1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이것도 아니다. 만약에 t가 여기 있다. 그럼 t 플러스 2는 여기 있을 거고 이 사이에서는 뭐예요?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0이 되겠죠. 0. 그러니까 gt는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자, 이게 바로 이제 g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하고 나라고 하는 조건이 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조건 가를 보시면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우극한이죠. ga의 우극한하고 ga의 좌극한하고 지금 더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는 안 되냐면은 이런 경우는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t가 여기에 있고 t 플러스 2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거의 우극한도 2고 이거의 좌극한도 2이기 때문에 더하면 뭐예요? 4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 t하고 t 플러스 2가 이 두 개의 꼭지점을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삼차함수를 그렸을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간격이 2가 되느냐 2보다 작냐 2보다 크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무조건 뭐예요? 2보다는 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의 간격이 2보다 작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되어야 되겠네요. 이 간격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시면은 F1의 G하고 F4의 G 씌운 거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2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2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2가 나오는 게 있대요. 아무튼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는데 지금 어떤 포인트에서는 2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F1 뭐예요? 1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그걸 이제 G에다가 넣으면 2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4를 넣으면 그것도 역시 2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에 간격이 지금 2보다 크냐 작냐 이게 좀 중요한데 일단 2보다 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딱 2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T T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딱 됐을 때는 그리고 지금 닫힌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2가 되는 그런 경우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아,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간격이 지금 정확하게 2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하자면 가에 의해서는 2보다 간격이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보면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2가 되는 경우도 있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지금 2급값하고 2급값하고 그 X좌표 있죠. 그게 정확하게 2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이게 더 커버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2보다 커버리면 이 T하고 T 플러스 2를 아무리 움직여 봐도 절대로 이게 2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그런 T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는 2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F0 0, 0, 0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C가 될 텐데 G의 C는 1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C가 여기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이에 하나가 존재하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하나가 존재하든 뭐 그런다는 얘기죠. C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찾아야 되나요? 그쵸? 지금 ABC를 다 구해야 F5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C도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F5를 구하여라 그랬기 때문에 ABC값을 우리가 다 알아야지 F5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꼭지점하고 꼭지점하고 사이에 그 X의 거리는 E다. X는 E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정보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F1에 이제 G를 넣으면 E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F4도 G에 넣으면 E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찾아줘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F' X는 0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두 지점이 딱 존재할 텐데 그 두 지점 사이는 E다. 두 지점 사이의 차이는 E다.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FX부터 한번 다시 써볼게요. FX는 2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A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C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F' X는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2 A 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0이 되어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의 해가 한 개가 알파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되겠죠.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 X는 2분의 3의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 빼기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0. 자, 이거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을 그냥 앞으로 빼놓을게요. 그리고 X의 제곱 빼기 알파 X 그리고 빼기 2 X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이렇게 지금 되겠네요. 정리하시면 2분의 3의 X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이거는 0. 자, 그 다음에 F' X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다시 F' X의 모습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적분을 한번 해야죠. 그래서 2분의 3의 3분의 X 세제곱 빼기 알파 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X 더하기 2 알파 X 이렇게 되고 적분 상수 이제 C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때마침 여기도 C고 여기도 C니까 그냥 C라고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자, 앞에서 지금 뭐냐면 F1하고 F4하고 지금 이게 똑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다른 점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거에 T하고 T 플러스 2가 지금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될 수 있는 구간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딱 정확하게 하나만 유일하게만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F1하고 F4하고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1하고 F4하고 지금 같다라고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괄호 안에 것만 한번 넣어볼게요. 3분의 1 빼기 알파 빼기 1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는 4를 한번 넣어볼게요. 3분의 64 빼기 16알파 빼기 16 더하기 4알파 제곱 더하기 8알파 숫자는 왼쪽 알파는 오른쪽 이렇게 보내볼게요. 자, 숫자 왼쪽으로 하시면 3분의 마이너스 63 빼기 1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더하기 16 그리고 4알파 제곱 알파 제곱 있으니까 3알파 제곱 이거 이거 하면 알파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17알파에 플러스 8알파니까 마이너스 9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숫자도 정리해볼게요.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2에다가 16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플러스 6 되면서 3알파 제곱 빼기 9알파 플러스 6은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2는 0이니까 알파 빼기 2 알파 빼기 1 이렇게 해서 지금 알파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알파가 1이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면 fx 지금 알파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그대로 1을 한번 넣어볼게요.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3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x 3제곱 빼기 2분의 3 붙었으니까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 2분의 3 붙었으니까 2분의 9x 더하기 c 그리고 fx 만약에 알파가 2다 그러면 1 x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으로 판별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걸로 한번 판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를 다시 쓰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지울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의 g값도 2고 f4의 g값도 2고 이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3차 함수를 보는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g값이 2가 나오는 거는 여기 딱 정확하게 유일해요. 그렇죠. 딱 여기만 딱 걸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조건 있죠. 지금 이 조건 f1의 g값하고 f4의 g값이 둘 다 2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f1의 g값하고 f4의 g값하고 이게 둘 다 2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f1이 이 알파 값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f4도 알파 값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 f1이 f1이 지금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알파를 지금 1로 놓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f1이 1 나와야 돼요. 그러면 f1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세요. 2분의 1 빼기 3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c가 이게 지금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5 해가지고 c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c에 관한 거 뭐 하나 정리한 거 있었죠. 아까 보시면 그렇죠. gc가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g 마이너스 1이 이게 과연 1이 될까 한번 보는 거죠. 지금 알파 지금 이게 1인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 한 이 정도 있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하고 2가 더해진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닫힌 구간입니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하나 딱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일단 맞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c가 마이너스 1일 수가 있다. 일단은 그래서 fx가 이거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알파가 2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앞에다가 넣을게요. f1이 f1이 이제 g알파가 되는 거예요. g알파 이게 이제 알파인데 이게 바로 2라는 얘기죠. 2. 그래서 이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넣어주시면 2분의 1 빼기 2분의 9 더하기 12 더하기 c는 이게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에 12 더하면 8 이렇게 되고 c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알파가 2고 이제 알파 플러스 2인 여기 4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c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런데 아까 무슨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조건이 g의 c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이게 1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c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면 마이너스 6은 쫙 끝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극값이 있느냐 꼭짓잠이 한 게 있느냐 는 거예요.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조건 이게 지금 1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는 오케이 이지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2는 안 된다. 1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c는 마이너스 1 아까 이제 구했고요. 그럼 이제 이 식에다가 5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fx가 다시 쓸게요. 2분의 1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분의 9 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구해졌기 때문에 x에다가 이제 5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25 빼기 3 곱하기 25니까 75 더하기 2분의 45 빼기 1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이거랑 이거랑 해주시면 2분의 170 되니까 85가 될 거고요. 빼기 75 빼기 1이니까 이거는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통영역 한번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수능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실마리도 잘 풀어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계산실수도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연습 많이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슈퍼브레인 이상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